제 2편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그 밖의 행정작용 중에서 특히 사실행위일 때입니다.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법적행위죠.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건 법적행위입니다. 법적행위와 사실의 계획 구분은요. 법적행위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직접적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적행위, 그럼 사실행위는 직접적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만 간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이원설, 일원설, 즉 실제법상 개념설과 쟁송법상 개념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행위 파트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 나올 때만 쓴다고 했죠. 권력적 사실행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종류에서는 예를 들면 대지평에서의 철거행위라든가, 또는 강제징수에서 체납처분 중에 하나인 압류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죠. 또는 행정상 직시강제, 이런 것도 사실행위입니다. 뭐가 사실행위인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논란이 있어요. 긍정성을 부정서를 했지만 판례는 최근에 교도소정과 관련해서 처분성은 긍정한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롤리맥락으로 연결될 때는 처분성이니까 소송구조에서는 소송요건, 그 중에 대상적격에서 처분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만약에 철거행위가 있다면 철거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롤리맥락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처분성은 긍정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롤리맥락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처분성은 긍정한 판례가 되었습니다.